아이고 네을 띄고 멕시키에 오후 전화주시는 다음번에 허락을 띄고 으 으 우리같이 많이 나신다 이제 밥에 시원한다고 응 살기를 잘하는거잖아 몸에 아래는 냄비가 나는 소리 나고요 하하하하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우리 친구 입에 신경을 냈는데 이게 맛있는건데요 내가 먼저 묶어줄게요 동약이 들었는지 고약이 들었는지 사장님 통닭이 너무 맛있네요 네? 너무 맛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음 너 나 나한테 아유 아니 그거는 먹을 때나 간만비사 그쵸? 원화 받아보세요 원화시 원화시 그렇지 사장님 찌러면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먹어서 입들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음, 맛있어요. 정말로는 아닌데, 이건데요. 어떻게든, 싫어거래서, 진짜, 자, 한 번 더 심하시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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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이, 저렇게 먹어서, 한 잔을, 응?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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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예, 알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좋은 친구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햄찜이, 그것도, 너무 뜨거워. 예, 좋아하나, 맛있습니다. 네, 햄찜이, 이, 여보가 될, 네, 뭐, 상일 잘이 안 짭다. 뭐? 상일 잘이 안 짭아? 그러니까, 양념이 차여서 먹습니다 무름도 먹습니다 여기 셀러들도 먹습니다 이게 보약입니다 음, 맛있네요 어떡해, 우리 밥 먹었어 이번엔 돈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당황이 같지 않겠어요? 밥 다리 잡고 귀엽 귀엽 우리 있잖아, 우리 건배야 돼 건배야 돼 먹방 너무 맛있어 으음, 사랑해요 잘 먹어야 돼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 핫위에 닭이 안맞게 닭이 먹으면 안보게나 먹는데 왜 먹느냐고 다 김먹을 갖다가 발을 잘라서 오오오오 오오오